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도스태핑에서 슬리퍼를 신고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악의적인 보도라고 하니까 그게 왜 악의적입니까? 뭐 때문에 악의적입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난동을 부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가 그것도 공적인 장소에서 도스태핑은 매일 하는 행사인데 거기에 슬리퍼를 신고 와서 팔짱을 끼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이게 MBC의 얻어된 도발이다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도발. 그러니까 유혹에서 발언을 뒤에서 몰래 찍듯이 촬영해서 그걸 자막으로 넣어서 왜곡해서 보도한 거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논문을 검증한다고 하면서 상황 재현을 그림을 집어넣고 마치 진짜 그림인 것처럼 재현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출연해가지고 연출했다는 겁니다. 연출하지 않고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음성을 변조해가지고 마치 진짜로 증언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한 거. 이거 따지 보면 전부 다 MBC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그래서 지금도 MBC의 대통령은 문재인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MBC는 문재인이 대통령이고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MBC. 그래서 이 MBC는 진영을 대변하는 방송이라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의 도어 스태핑에서 슬리퍼를 심고 나타났던 이 기자.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난동을 벌였다고 하는데 MBC 앞에 오늘 보니까 MBC 앞에 슬리퍼를 몇 시클래에 가토로커의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우파 시민단체들이. 항의하는 쪽이었습니다. MBC 앞에 이렇게 슬리퍼 그것도 삼선 슬리퍼라고 하는데 이 슬리퍼를 갖다 놔놓고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뒤에 보면 MBC로 되어 있는 것 이것도 슬리퍼를 기준으로 MBC 쓰고 여기 슬리퍼를 갖다 놨습니다. MBC. 슬리퍼 방송 슬리퍼 탑을 쌓자. 슬리퍼 방송국에 슬리퍼 탑을 쌓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슬리퍼. 이렇게 MBC에 대해서 항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슬리퍼를 갖다 놨습니다. MBC 뒤에 조형물이 있고 건물이 앞에 있는데 이렇게 전문방송 입벌구 엠빙신 야만방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슬리퍼를 갖다 놓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엠빙에 대한 분노가 쌓이고 있는 걸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지상파 방송은 전파를 국가 재산이고 국민 전체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사적인 방송이 아니라 공적인, 제한되어 있는 방송의 주파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진영으로, 자기 정파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문제는 MBC 방송국에서 이 보도를 한 기자가 12월 1일이 MBC가 창립 61주년이라고 합니다. 창립 61주년. MBC가 창립 61주년 기념식에서 이 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기자가. 정말 기가 찰로릇입니다. 우수상을 받은 것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얼굴을 제가 가려버렸는데 여기에 우수상을 받았다고 나와 있는 대목이고 여기에 우수상을 준 이유를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보면 이랬습니다. 2022년 7월 5일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는 MBC가 저녁에 하는 방송이죠. 대통령 나토 순방의 민간인 동행 1호기까지 탑승. 특정 보도를 했다. 특정. 그걸 특정 보도했다고 이 MBC 기자가 상을 받은 겁니다. MBC 보도의 성과를 높였고 뉴스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성실한 근무 자세와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기자 정신으로 타 기자들이 모범이 된다. 이 기자를 슬리퍼를 신고 대통령 뒤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 기자를 이렇게 상을 주고 있는 게 MBC다. 이걸 보면 MBC의 방향이 어떤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자는 지금 대통령 나토 순방에도 민간인이 동행해서 1호기 탑승했다.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을 한국에서 보도할 때도 역할을 한 기자입니다. 보도할 때도 가운데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거기에 MBC가 사과 또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1호기를 탑승을 거부시켰습니다. 배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슬리퍼를 신고 나와서 여기 팔짱을 딱 끼고 쳐다보고 있다가 대통령 도어스베이 발언할 때 대통령이 들어갈 무릎에 뭐가 악의적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항의하면서 옆에 있던 홍보기획비서관과 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비서관이 그만하나? 이러니까 아니 왜 기자와 말을 하는 건 막냐? 지금 군사정보 시즌이냐? 이렇게 난동을 벌인 이런 자들 앞에 대통령이 더 이상 뭘 말하겠는가? 뭘 말하겠는가? 이 기자에게 상을 주고 있는 이 방송. 벌을 하고 과거 같으면 징계입니다. 징계. 회사를 그만둬야 할 정도로 그런 난동을 벌였으면 징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보면 상을 주고 특종 보도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회사를 공격하는 보도를 했다고 특종 보도를 했다. MBC 보도의 성과를 높였다. MBC 보도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MBC. 우리 진영의 성과를 막 높였다. 뉴스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이런 보도를 하고 이런 보도를 한 기자에게 이런 상을 준다는 거. 이 상을 줍을 수 있는 문구를 보니까 정말 기가 찰로러십니다. 그리고 이 기자 보고 성실한 근무 자세와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기자 정치. 거기 어떤 성실한 자세가 대통령 앞에 슬리퍼를 신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고성을 지내는 게 성실한 근무 자세인가? MBC는 지금 여기도 슬리퍼를 신고 근무하고 있나? MBC 사장 앞에 슬리퍼를 신고 가서 팔짱 끼고 이렇게 그래 말해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MBC의 기자들의 성실한 자세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지금 MBC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기자 정신으로 타 기자들의 모범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기자들이 MBC 기자 잘한다. 박수치고 우리 기자의 모범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자들 보고 빨리 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좀 국민의 힘을 저격하고 계속해서 뭘 파헤치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 같은 이런 상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저기에 슬리퍼, 삼선 슬리퍼를 한 것 갖다 놓고 MBC 보고 자, 이 슬리퍼 방송이라 해라. 슬리퍼 방송이라 해라.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슬리퍼 방송국에 슬리퍼 탑을 쌓자. MBC, 슬리퍼 방송국에 슬리퍼 탑을 쌓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 앞으로 한국 언론사의 길이길이 남을 치욕스러운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MBC는 반성할 줄 모르고 지금도 MBC 아래 이런 파티, 말하자면 내부적으로 이런 기자를 상을 주고 파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MBC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MBC의 방송문화진흥회, 여기 이사를 바꾸면 됩니다. MBC 이사가 6대 3인데 6명 이사가 원래 여당이 추천하게 되고 작은 3명의 이사가 야당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6대 3인데 9명이죠, 합치면은. 9명, 이 9명의 절반인 5명이 찬성하면 사장을 해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이 원래 여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이 6명의 이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걸 바꾸지 않고 그래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KBS와 MBC 똑같은 이런 이사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당이 많고 야당이 적은데 그런데 그 여당 이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학교로, 집으로, 법인카드 조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들 압박을 하니까 그만두거나 또 그만두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징계를 해가지고 방통위에서 감사원 감사 징계 결과를 가지고 해임을 하는 이런 절차를 가진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는 너무나 법치, 말하자면 공정, 정의를 내셨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간만에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이들은 이제 이사할 숫자를 9명 아니라 25명 정도로 널리가지고 거기에 자파 단체들 들어와가지고 25명을 쫙 시민단체나 또 방송기자클럽이나 기자협회나 이런 사람들 25명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사장을 뽑아줬는데 그런데 그 25명이 거의 대부분 다 대부분 다 더불어민주당 친화적이고 민노총과 아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시민단체를 뽑아 놔놓고 이제는 정치권에서 여당, 야당에서 추천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이 사장을 뽑는다. 그래서 독립적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소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MBC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고 그리고 MBC에 대한 고발이 돼 있습니다. 사장에 대한 고발 그리고 MBC에 대한 근로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걸 마무리해서 불편부당하게 MBC가 저질러 놓은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많습니다. 거기에 처벌을 하면 된다. 그래서 검찰과 감사원이 좀 발빠르게 대응하기를 촉구합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